마지막 6번 미스터리 싱거의 립싱크 무대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래 부르는 거가 쉽지 않거든요. 저 노래 못 부를 것 같은데? 널 만날 수 있는 날 친구를 만났고 출력자! 누군가 내 안에 들어온 것도 아닌데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너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만 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널 만나러 가 너무 멋있다 립싱크 되게 잘했어 너무 멋있다 데이트 잘했어 저는 약간 앉아서 노래 부른다는 거에서 아, 음치구나라는 생각을 앉으면 음치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노래 못하는 약간 친구들이 있으면 노래방에서 이렇게 다리 꾸고 이러면서 노래 아 이소라 님 거의 앉아서 부르시는데 너무나 정직한 자세로 계속 이렇게 한 자세로만 노래를 하셔서 연기인 거지? 네, 어떠한 곡의 움직임이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너무 사진 찍는 듯한데 맞아, 맞아, 맞아 우리 JYP는 이제 드디어 의견이 뭉쳤어요 음치! 음치일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일의 미스터리 예시머의 음식을 다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제는 결정을 다시 할 때 가야 됩니다 2명의 탈락자를 선택하실 동안 2번, 2번, 1번, 1번 관객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치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 한 분을 직접 투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범이 아직 3번이 아닌 것 같은데 아, 3번이 아니라고? 네 3번, 16살이고? 네,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역시 오늘 여성분들이 아주 오늘 여성분들이 아주